슈퍼팬 도와드리! 더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! 여긴 설마 콜로세움? 내가 꿈에 그린 곳이잖아! 근사하지? 막강한 군사력으로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의 대표 건축물이야! 검투사나 맹수의 대결을 볼 수 있었던 원형 경기장이지! 로마에서 태어났다면 난 콜로세움의 검투사가 됐을 거야! 칼 하나로 맹수와 대결하다니! 끝내주잖아! 맹수가 나타나면 바로 도망가야지! 코르마 나 살려라! 근데 강산아, 로마의 검투사들은 전쟁 포로나 노예가 많았고 죽고 죽이는 위험한 경기를 해야만 했었대! 그리고 경기의 재미를 위해 동물을 학대한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! 너무 잔인하잖아! 그런 건 줄 몰랐어! 물론 콜로세움이 가치 있는 건물인 건 틀림없어! 로마의 뛰어난 건축기술을 볼 수 있거든!